학교 다닐 때 너같은 후배가 있었으면 어떨까? 나 같은 후배가 뭐지? 이쁜 후배 그런 후배 없었다고? 없었어 진짜로? 이렇게 이쁜 후배는 없었어 이쁜 후배는 있었는데 이렇게 이쁜 후배는 없었어? 그래서 그 이쁜 후배 그래서 그 이쁜 후배 꼬셨어 안 꼬셨어? 꼬셨네 꼬셨어 왜 말을 못해? 꼬셨네 왜 말을 못해? 아니야 아니야 꼬셨네 시도는 해봤네 해봤네 거짓말 잘 못해 거짓말 못해 다시 구백을 해봐 다시 구백을 해봐 귀여워 너였으면 꼬셨을 것 같아 무슨 생각했어? 그냥 나도 오빠 같은 선배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봤어 어땠을 것 같아? 약간 그런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 남자 선배가 이렇게 교복 와이셔츠만 입고 농구를 하거나 아 나 농구를 못하는데 아 나 농구를 못하는데 그럼 이제 그걸 구경하는 거지 그래서 선배가 이렇게 아 다 놓고 아 땀 어디서 아 아 아침에 한이랑 하이바이 하고 하다가 탕 아 옆에 여자인들 다 있는데 나한테만 옆에 이렇게 하면 나를 쳐다봤다 여러분들 식 황제 식 황제 먹어 고마워 고마워 만화책 많이 본 거 아니야? 만화책 많이 본 거 아니야? 승현이가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본 거 같아요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? 있나? 오빠가 만화에서 튀어나온 거 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씩 돌아마시고 손 흔들어주고 그거 나중에 실제로 보여주세요